여기 봐요. 아 멋있어요. 멋있어요. 저것 좀 중심으로 찍어요. 멋있죠? 이 반도 신흥사가 국가 문화재래요. 그래서 왔더니 정말 실망시키지 않네요. 저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네. 산이랑 연결됐나 봐. 저리 아주 크지는 않지만 아담하면서도 굉장히 볼거리가 많아요. 아기자기하고 곳곳에 아주 운치가 있고 멋있어요. 나 이렇게 예쁜 절을 처음 봐요.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알찬 절이었어요. 주지신 스님이 또 이렇게 차까지 대접을 해주셔서 차를 마시고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. 주지신 스님 뭐하는거야 이게? 우리집을 찍어야지. 안 찍어야지.